이민년 이민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맘때면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차곤 합니다.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금년 한 해도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가교를 놓는 해를 목표로 하여 17개 지부와 234명의 전국 사례관리사님들이 다문화를 위하는 한 마음이 되어 더욱 성장, 발전하였습니다.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문화종합복지센터가 하는 목보다는 후원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다문화활동을 통해 더 큰 기쁨으로 후원자님들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.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. 2022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다른 사랑으로 베풀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.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더 좋은 건강, 더 많은 행복, 더 깊은 사랑 많이 만나시길 소망드리며 행복한 신년맞이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, 모두를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